또 중계방에서 중계방 거기 왜 있어 노숙자들 있는데 그 냄새나는데 빨리 본방으로 와 어 화평아 거긴 거긴 니가 있을 곳이 아니야 니가 있을 곳이 자 화평이 감사합니다 야 수고야 야 수고기 문제있어 그러니깐 한반도 못끄고 한 백몇억 빨렸네 문제있어도 오늘 거의 다 내가 땄구만 내가 땄어 그니까 마블 흑쟁이 새끼들도 진짜 한심한 새끼들이지 어 지들 지들 때문에 어 유저들 다 게임 떠나갖고 시발 게임 말아먹고 어 그래서 이제 간신히 이제 호흡기 달라고 그러는데 또 그 지랄하면은 게임 또 망하는 거야 어차피 그런거 안쓰고도 돈 따먹고 해서 또 돈 딴 다음에 매니아에서도 거래가 어 또 빠르게 되게끔 하고 어 그게 좋은거지 어 안그래 아 멀리 앞을 내다 봐야 돼 멀리 응? 조금만요 어? 간단하게 먹자 뭐야 허물 파괴 아 이 새끼 너 내꺼 부시겠네 아 이 피바나 마블로 같은 게임도 다 돈거래 다 하지 그렇지 기차 바로 기차 타야지 여수는 내골 아 간만에 여수 갓김치 먹고 싶네 여수 갓김치 호쿨보 신나는 기차 어우 우리 또 레전드 기호 기호야 기호 너도 빨리 본방으로 와라 두 개만 있으면 안 돼 사람 살 곳 아니야 감사드리고요 원하는 도시를 삭득하세요 여수 하나 가지고 와바도 떼고 사이즈 탈출 배고파도 뭐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나쁘진 않아 목포까지 가면은 깔끔하게 했어 전략 속 불쩍 저렇게 가시구요 너나 해 전장이 필요 없어 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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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무리한 일수인데 현대자동차는 어 여수 여수 지네시스 하나 또 야 양백이 딸백이 어서와라 딸백이 오링나갖고 이제 마블 같이 낀지도 못하지 현지 랭마 현지 래서와 와 랩마들 많이 올랐습니다 랩마들 많이 올라와 야 광주를 갔어야지 내 고향 광주 광주만 딱 천국했으면 딱인데 어 황찬이 와올게요 그래? 저 새끼 진짜 문제 있어 쟤는 진짜 실제로 진짜 저 한 번 감옥 한 번 갈 것 같다 사고 한 번 쳐서 가면 왜 이렇게 많이 가셨잖아 서울 좋아 돈 너무 없다 돈 너무 없는데 음 문재이스 아직 108억 남았어 야 3일안 설마 3일 이후에 시발 한 번 더 와 개새끼봐라 영원판도 개새끼들 때문에 조정하다 어 저기 누가 울산 오지 않는 이상 영원판 틀렸어 어 어 5. 카치노나 가서 시발 그냥 한번 인생 한번 던져보자. 성공! 시작! 아 안되네. 10. 야 요것만 틀렸다. 오늘 돈 땄으니까 여기서 딱 막판하고 도망가야 돼. 이제 뭔가 핵 이제 가동한다. 핵 가동하고 있어. 그치? 요거 딱 막판하고. DJ 쏘나 하러 가야겠어. 테마파크 절대 안가. 10. 그렇지. 그리고 강제대박 이 시발새끼. 어? 아빠. 너 문제있어. 니가 나선드렸지. 오늘 시발 마늘깡이 너무 많이 나댔쓰. 너무 많이 나댔쓰. 우리 또 파무짱 한개 감사합니다. 쏘나 하지도 못하면서 나 이제 오늘부터 얘기했잖아. 인생 챔프 찾을때까지 한 번도 안해본 챔프만 한다고. 오늘 쏘나 배울거야. 쏘나 배울거야. 이제 나 마블하면서 애들한테 현재 그만하고 싶다. 이빨. 이빨. 좋아. 또 잘 피해가네. 야오 심심한 수지. 어허. 어허. 또 100개 팩가위. 감사합니다. 우리 또 앞서 또 본방에서 자식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수지님. 아우 이 눈 참 이쁘다. 우리 수지. 음. 깔끔하구요. 얌. 어허. 눈이 많이 tam. 어디든지 빨리 방아라. 아아. 이름많이 포기하는군이야. 아우. 어. 마이 칸. 10. 그렇지. 이왕이면 내구. 어. 그래도 매너 대출 하나만 해주고. 야, 저 새끼 여기다가 씨발, 어, 해 켰네, 자석. 그치? 인생 씨발, 어? 나 땅, 어? 제네시스에다. 아니 저기, 어? 울산에다. 나 몰빵 안 낸다. 그래, 나, 어? 누가 먹던 문제에서 한 번 먹어라. 대체로 1, 2, 2년들이 왔으면 좋다시 생겼다. 그것도 좋다, 틀린 말은 아니야. 열혈을 바로 간다. 개구대야, 이 새끼야. 저 새끼가 진짜 열혈을 바로 들어오면, 나 여기나 아파트나 책문 열고 뛰어내린다. 진짜로. 랜드마크 컨셉, 11일. 그럴, 그럴 일도 없어. 열혈을 바로 들어오면. 진짜로. 진짜 뛰어들어, 여러분들. 진짜 약속, 약속 드립니다. 아우, 서울. 저 새끼 돌아서 호흡기도 달아주네. 호흡기 달아줘. 아, 여기 한 번 오지. 아, 아깝네. 야, 도마시. 좋았어, 도마시. 아무 땅이나 바꿔. 내 땅 바쁠 것잖아. 어우, 대전이라. 대전 좋죠. 주사위 맞걸려도 이제 안 돼. 맞걸려도 잘 가는 걸로 봐. 홀짝쓰기도 아까운 판이야. 오빠는. 에이, 뭐 열혈컷이 임마. 무슨 사방기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임마. 이 시발. 그러면 임마, 난 벌써 저기고 어디야. 어? 방람에 임마. 크게 주산복합으로. 나 거기서 방송하고 있지. 거기서 공 하나 빼시면 됩니다. 거기서 공 하나. 와, 독점 들어가고. 마늘깡이 이번에 어떻게 크게 하나 먹으려나 보다. 이렇게 더블 너무 많이 나와. 더블. 그렇지. 어우, 안 해도 뭐 주사위. 컨트롤러만 해도. 요리결에 잘 빠지고 있어. 여기다 푸시고. 계정 인천 너무 높다. 아주 깔끔해. 야, 찬스카드. 그래, 꿀주은자. 그렇지, 꿀주은자. 굿. 베이베이 굿. 강제내각 좋았어. 공격할 도시를 선택하세요. 어떤 땅이 좋을까? 요쪽 땅은 너무 낮고. 마늘깡이, 이 시발 새끼야. 아까부터 날 얼마나 괴롭혔냐. 이 존만한 새끼야. 넌 너도 한번 당해봐야 돼. 어머, 아까 내 땅을 시발 다시 건드렸잖아. 그치? 목포가 더러워. 문제 있어. 이 새끼야. 이 새끼야. 이 새끼야. 난 물받을 팔 아주 제대로 하네. 그걸로 또. 난 주사를 컨트롤로 빠져나갈 거야. 그렇지. 봤지, 얘들아. 심해 컨트롤이야. 심해 컨트롤. 안 걸려. 죽어도. 떼고. 르르르르르르르르르. 굴러가구. 야. 문제 있어. 롬폰 한판 먹겠는데, 이거. 어. 어. 엄마. 그 전라도. 이 새끼 또 나 살찌우네. 야. 나 살찌우지마. 이 새끼 어린이 대공원. 좋아. 야. 누가 울산 하나만 이거 들어오면은. 나도 이거. 그렇지. 이거 할 말해, 이러면. 이러면 몰라, 이러면. 이러면 또 열심히 해야지. 그렇지. 여기서 또 카지노 가서. 좋아. 들어가. 홀이 너무 많이 나왔네. 홀이. 시발. 쫙 한 번 가고 싶었는데. 우리는 뭐 인생 어떻게 보면은. 홀짝 홀이잖아. 야. 이걸 어떻게 해요? 한 번 가? 야. 신나는 기차 좋구요. 오. 어린이 대공원. 애들 뭐. 많이 온다. 원라대공원. 아주 좋아. 그렇지. 추천 밥갈비. 좋고. 렌즈마. 렌즈마. 건설했어요. 살짝 퐁. 카악. 좋았어. 목포. 이 새끼 아까 목포 부시길 잘했네. 더블. 팔. 야. 이거 또 춘천와두 얘들아 이거. 괜찮다. 야. 여행이고 좋다. 신작. 팁. 방문자. 1등을 보냈냐. 왜 이렇게 오늘따라 1등 혼자 많이 나와. 안 좋아. 울산. 이 새끼 하필이면 떼고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 바로 파산. 바로 파산. 바로 파산. 아주 좋습니다. 이러면 몰라. 나 지금 나 돈이 많아. 이 새끼 광주를. 자. 대구. 10위. 대전. 인수해. 대전. 인수해. 제3의 고향이야. 대전은. 아. 대전에서 진짜 만났던 여러분들. 제가 이거. 아. 이런 말씀까지 드리면은 이거. 자방송 여성팬들한테 이거 좀. 폰관리 차원에서. 내 진짜 거의 뭐. 이거 자살각인데. 대전에 있을 때 제가 만나던 이제. 러시아. 러시아 아가씨가 있습니다. 어. 좀 잠깐 사귀면서 얘들아. 좀 약간. 어. 어. 한 달 정도 이제 돈 못 하고 그랬어. 아. 또 대전 오니까. 어. 또 러시아. 이제 그녀가 생각이 나네요. 예. 어. 정말 싫어합니다. 저 거짓말 안 하는 거 아시잖아요. 예. 음. 음. 나 좀 러시아에 가고. 좀 사귀고 좀 그랬어. 얘들아. 어. 뭐. 글로벌하게 놀아야 되잖아. 어. 이왕이면. 마늘까나. 진짜 와. 스기도 내 땅콜똥하네. 어. 오케이. 야. 대학 나오기 누구 잘하는 애들이야. 어. 한국말 잘해. 25% 하켰어요. 멀드마크를 건설했어요. 음. 26억. 35억. 야. 야. 안되겠어. 일단은 못 먹어도 실바보프. 이번엔 뭔가 좀. 판이 어떻게 좀. 꼴리꼴리 타라. 야. 저기 개새끼들. 왜 다 귀찮아. 이럴들. 4. 모니터. 2. 4. 5. 5. 5. 신나 무리하네 이러면서 1등 또 올라갑니다 1등 올라오고요 좋았어 좋았어 아주 좋았어 야 거기 가서 광주에다가 또 전당크 기념관 전당크 기념관 좋지 오 좋아 난 요번에 시가 강원도 노릴거야 강원도 인쇄해 강원도까지만 강원도까지만 갑니다 웬만한 기념관 하나 세우고 우리 견느님 감사합니다 마지막판 얘들아 시원하게 한번 먹어보자 판도를 울려 판도를 울려 좋아 이 새끼야 시빨이야 이제 더 앞에 있었어 앞에서 마블 얘들아 저렇게 했었나 하루나 쌈다고 말렸다 한 번 쌈다고 말렸어 구멍 그렇지 구멍 열렸지 구멍 열렸다 구멍 열렸다 구멍 열렸다 아 왜 또 더블이야 시발 아니 여기서 올 자국 이게 몇개있어 시발 망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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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발 그렇지 호향 찾아와야지 마블깡아 호향 찾아와야지 수 올커니 대단에 겹울려 와 홀짝 세 개를 써갖고 고작 간당한 곳이 시바 여주네 짠말라 이거야 이거 아아 여성은 이제 좀 주사위 컨트롤을 해서 이렇게 넘어갈라 그랬지 뭐야 이거 갑자기 택힐 걸 거야 왜이래 나 사진 부장할라 그래 가있나 홀짝 홀짝이야 두개 나나 봤는데 미쳤어 내가 왜 천연병 여긴 어차피 넘어갔으니까 역조대에다가 시발 두려움에다가 천연병 야 구멍생겼다 미쳤다 높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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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나 기름칙하네 아아 조선이나 한번 오지 설마 설마 제주도 할까 얘들아 그지 설마 지금 토털이야 야 강렬 야 강렬 그렇지 서울 잘했어 아이구야 잘했다 진짜 잘했다 그렇지 이렇게 가야지 야 이거 요거판 몰라 와 여길 안와 야 요거에서 강렬 잡을래 풍렬 좋아 강렬 들어가자 그렇지 그렇지 이거지 이 신발 주사이 폰트롤 와 정확했어 주사이 폰트롤 그렇 강릉 강원도에서 강원도의 힘을 보여주마 새끼들 너네 뒤졌어 와 똥노 보괄구를 신기면 야 여덟턴 남았는데 올터닛 이것이 바로 강원도의 힘 구멍 야 구멍 왜 안열려 야 이 세이브 이제 온다 문져있어 와 던졌다는 피벌 더블리야 28억 아직 와 숙취학생 너도 빨리 강원도로와 강원도로 그렇지 강원도입니다 그렇지 돈 냈다 꼴아봤고 야 하필 10이냐 아 신발 얼마 안뱉었어 올터니 도박 문제있어 골 7억 차이밖에 안나구요 안나구요 야 마니카까지 또 내려온다 내가 다섯톤인데 12발 인쇄 지금 어차피 좋아하는건 뭐야 좋아하는건 뭐야 좋아하는건 뭐야 더 코너바이 가야돼 그렇지 온다 온다 와 마니카 한번더 와라 그렇지 더블 좋아 더블 더블 와 볼 자가 없다 예 날씨 안넘에도 많지 많지 올터니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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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생겼다 씨 이만 그렇지 지네 진스 1등 오라스구요 뱀퍼룸 뱀퍼룸 온다 온다 이끼들 허리바리 OP 와 이새끼들 호러바리 OP 와 총사 세턴 어 아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야 거기서 천사를 쓰네 시바이 여기 서울이랑 이런데도 남았는데 와 똥물 끼얹는다 더블 좋아 더블 굿 저새끼 이럴데로 안좋은거야 저게 그렇지 판도 올라간다 올라간다 야 뭐야 와 와 와 이게 안걸려 와 이거 끝까지 모른다 이거 살짝 펌 그렇지 구멍 두명이 생겼어 좋아 야 두턴이야 두턴 와 이걸 피해가 하네 10 10 아 시발 망했다 10 아 망했다 9 그렇지 와 나를 까면 또 1등 올라와 나를 까면 또 1등 올라와 10 10 10 10 10 10 10 10 아 많을까 12 10 10 15 16 10 19 10 11 아 존나 아쉽다 존나 아쉬워 이걸 저렇게 먹네 이거를 수고 많았어요. 수고 많았어. 내일 하자. 문제있어. 오늘 돈 야무지게 보라였네. 야무지게 보라였어. 테마는 좀 더 모아서 가져였더라. 지금은 테마가 많냐. 내일라고 또 변질하라고. 여러분들은 추천 절차 한 번씩들만 부탁드리고요. 롤방송은 2시까지 했으면 많이 한 거야. 그치? 많이 했네.